맛있네요 디저트로 제가 가져온 게 있는데 뭐 파이인데 아유 파이 먹어야 돼요 파이 지금 나 절반도 안 찼어 나 파이 파이 들어가는 거 좋아해 나 오늘 척키야 척키 야 그 케이크하고 포크 아 애플파이 아니요 이거 피칸파이 아 피칸파이 와 아주 우리 저녁시대 유나가 내가 좋아하는 파이가 좋아 아 좋아하세요 아 나 의외로 되게 도시적이야 왜 아니세요 이건 또 예쁘게 먹어야 암막 칼 presentation 이야 이거 파이를 만들어서 온 건데 진짜 직접 만들었어요 진짜 만들었다고 집에서 만들었어요 진짜 심심해서 집에서 빵 같은 거 만들고 지냈거든요 유튜브 보면서 많이 심심했으면 좋겠다. 우리 집주소 가르쳐줘야겠다. 우와, 이야,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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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이거 느낌 있다. 오! 네 등분하면 어떻게 해? 네? 이렇게 자르려고. 아니, 더 작으면 이제 되죠, 그렇지. 혹시 저분 먹을까? 다잇값 좀, 다잇값 좀. 다잇값 좀. 타인은 원래 포크로 먹는 게 아니라 손으로 먹어야 돼. 이게 이렇게 들고 먹는 거 아니에요? 형님, 고맙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자, 건배!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아, 윤아 이거 맛있겠다. 진짜 이거 너무 맛있겠다. 커피는 너무 잘 먹겠다. 그지? 아, 커피 먹고 싶다. 이야, 맛이 진짜 고급지다. 이야. 뺨이, 그지? 이야, 너무 맛있네요. 직접 만든 것 같아. 진짜 맛있다. 진짜 맛있다. 응. 영철아 이거는 크게 먹고 괜찮아. 아, 네. 야, 이거 빵이 되게 고소하네. 아니, 근데 이 빵 부분은 또 되게 짭짤하다. 응. 이거 빵만 남았을 때. 어, 윤아 이거 진짜 맛있다. 네? 너무 맛있어. 잘했네. 응? 맛있다. 와, 빵이 되게 고소하다. 진짜 웬만한 파는 것보다 훨씬 맛있어. 진짜 맛있다. 참. 아침에 먹으면 너무 맛있겠어. 정말. 맛이 깨끗하다. 응. 오늘 점심은. 아, 최고다. 깔끔하다. 응. 깔끔해.